인기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난다. 제가 알겠습니다. 일 한 번 꺼대 시원이가 하자.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일말에 불틈도 없어야 해. 형 다운인가? 개그 잘 쓰겠다던데. 어디 못 가서 걱정했었는데. 고마워. 잠깐만. 아직 안 지워졌어. 나 수석이라데? 또한 수석?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. 그리고 너 나 보면 괜히 비웃고. 내가? 내 대가?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. 무슨 영향을 하세요? 이 멋대로 해라. 두 분 다가 내 맘 너무 떨려. 오늘도 난 말을 못해. 잘 못해. 늘 너와 함께 있고 싶어. 너를 너무 사랑하라. 계속 웃은 거는 너 귀여워서 웃고. 어?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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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ööö? 그리고 너는 내가? 그AULT 내가? 네. 감사합니다.